안녕하세요. 하늘이 완전히 가을 날씨입니다. 햇볕은 되게 따가운데 하늘이 가을입니다. 오늘 저녁때 종로쪽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라이트 옥텀 뭐라고 하는게 있는데 거기 한번 가서 어떤건지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. 와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가 안됐거든요. 기온은 30도 되는 것 같고 날씨 자체가 하늘이 구름이 없어요. 완전 가을 하늘. 이따 점심은 삼겹살을 먹을 예정입니다. 완전 옛날 아파트라 아 모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 세부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모기가 굉장히 덥고 모기도 많고 아 복도식 아파트죠. 조경은 잘 되어있어요. 여기 6층인데 나무가 여기까지 7층까지 문제는 모기가 많다. 그리고 주차할 데가 없다. 지금 현재 시각이 3시입니다. 3시. 너무 배고파서 삼겹살을 먹으러 왔습니다. 와 너무 배고픈데 아침을 좀 일찍 먹었습니다. 너무 배고파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. 불가수가 많지만 마음이 너무 배고파서 삼겹살을 먹겠습니다. 늘 음식점이ㅎㅎ 이런 식당에 마침이 없않은 diab옷도 여러분, 이거 소식에다가 10박스 우리 작년에 할 때 10박스 했는데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비쌀 거 아니야? 작년보단 작년보단 비싸겠지 소금값 그렇지 그거 작년에도 다른 데보다 한 5천원 정도 쌌어 파우디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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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소스에 비닐봉지 시원한 식감 김밥이랑 소리 안 하는데? 제가 먹었던 한국에서 먹었던 삼겹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신선하지 않으면 이 맛이 안나오잖아요 고기 색깔 자체가 틀리잖아 여기는 노른산시장에 있는 곳인데요 이름이 고깃집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먹어본 삼겹살 중에 여기가 가장 맛있어요 정말 진짜 맛있네요 육질이 쫀득쫀득합니다 노른산시장입니다 고깃집 고깃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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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